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There is Udobe사 단순 썼죠. 스토리 하나 들어갔어요. 거긴 이야기가 있다. About 어린 사자와 퓨마에 대한 Boss는 사자와 퓨마 둘 다 thirsty 목이 마르다 목이 말랐어 그 다음 그 동물들은 아까 사자와 퓨마들은 도착했는데 At 여기서는 좁은 장소죠 Their usual 그들의 일상에 물 마시는 구멍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도착했고 사자와 퓨마는 immediately 부사 시작했어 immediately 즉시 시작했는데 To argue 우선 목적으로 썼죠 Argue는 논쟁 하는 것을 시작했어 About who should you satisfy their thirst first 까지 전체 의문사 지금 명사절이 목적으로 썼죠 전체 사회의 목적으로 쓴 명사절입니다 Who 누가 sudo 동사원형 satisfy 만족시켜야 될지 그들의 thirst는 목마름을 첫 번째로 자존심 싸움 했단 말이고 The argument 그 논쟁은 became heated become pp 되었어요 히티드는 열띠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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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각은 사자와 퓨마 둘 다 결정했다 그래서 접속사 대생약 구조죠 자 그가 지 스스로가 would rather die 자 would rather die 비해 동사원형 아마도 죽는 게 낫는데 Then give up 포기하는 것보다 The privilege는 특권 어떤 특권이냐면 Of the being being은 여기서 대답 뜻이에요 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원 생략 구조라고 봐주면 돼요 첫 번째 놈이 되는데 To satisfy 행용사법이요 만족시키는 그의 목마름을 에스데이 사자와 퓨마가 스톱언니는 아주 뭐요 고집스럽게 자 Confronted는 마주하다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때 Their emotion 그들의 감정 은 turned 바뀌었는데 레이지 분노로 바뀌었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크루셜 끔찍한 공격은 One on each other 까지 묶이고 공격들은 Were suddenly 갑자기 Interrupted 또 수동으로 썼죠 Interrupted은 뭐냐면 방해받았다 개입되었다 뜻이에요 레인의 사자와 퓨마는 보스 둘 다 looked up 위를 받고 Cycling overhead 까지 묶이고 주의하세요 별표 하나 치시고 Cycling overhead는 머리 위에 돌고 있는 것은 Was A plug of eagle 동격으로 썼죠 플러그 하면서는 무리 보통 그룹으로 써요 무리죠 동물의 그룹을 우리가 플러그로 잘 씁니다 그리고 데이는 누구냐면 자 데이는 여기서는 답이 이글스죠 그래서 이글스니까 답이 4번데요 저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이글스는 Were waiting 또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었다 Wait 는 false죠 The loser 루저는 패배자 기다리는데 패배자가 to fall 하기를 기다렸어 그래서 넘어지기를 Quietly 조용히 두 명의 짐승이라고 하면 짐승들 beast 사자와 퓨마는 turned 뒤를 돌고 walk the way 멀어져갔어 third 가 주어에요 thought of being 이틈까지 진행형 DING 진행형 수동태를 썼죠 먹혀진다는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짓놈이 이글에 의해서 먹혀진다는 생각은 주어 단수 was all they needed to end 모든 그들이 필요한 것인데 all they needed to end을 끝내기 위하여 토부정서 부사 목적 그들의 quarrel quarrel은 뭐냐면 말싸움 보통 다툼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로 if you can control your angle 네가 만약 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너는 escape 탈출할 수가 있다 danger disaster 재앙을 이렇게 영어로 썼고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서서 개죽이 싫어 싸움을 멈춘 어린 사자와 퓨마